100원 준 놈 이게 여기 있었구만 계속 나한테 자꾸 찝찝하게 아주 그냥 그냥 두개 갖다 주니까 정리는 다 했구요 뭔가 그 쿵쿵거리던 소리가 뭔지 알아야되는데 초보자 초보자야 뭐 우습죠 뭐 자 제거할만큼 다 제거했는데 몇개나 문거야? 둘 넷 여섯 여덟 와 지능이 진짜 1이면 이런 사단 일어납니다 지능이 낮으니까 영어가 엄청 많이 나오네 지능이 쓰레기라 지울 만큼 지웠는데도 영어가 많이 나왔어 어머? 찍었는데 역시 지능이 머리가 나빠도 찍길 잘하면 돼요 지치니어 영원하라 고잉 1층입니다 마스카티님 감사합니다 이름없는 무덤 이게 뭐지? 카이? 인터콤? 카이와 대화하세요 일단 이거 좀 파보고 이거 온천인가? 혹시 이게 디마의 시체? 맞네 에이버리의 해골 어? 에이버리의 해골? 에이버리의 해골 에이버리는 파버의 대장이죠 에이버리의 로켓 엎질러진 물 에이버리의 해골 에이버리도 신수였나 다 디마의 계획이었구나 그럼 브룩스만 스파이로 심은 게 아니라 에이버리도 심어놓은 거야? 근데 에이버리는 그걸 모르는데 아나? 흠 그래 맞아 내가 1회차 때 했던 악행이 기억났다 에이버리가 씬스라고 꼬질러가지고 파업업 사람들이 에이버리 찢어죽이게 만들었었어 내가 고자질 해가지고 나쁜 짓을 했지 인터콤으로 대화를 인터콤어 있어요 인터콤 파업업 사람들에게 에이버리의 살인에 대해 말하세요 이거 말하면 큰일납니다 이건 어디갔지? 카이 1.1가 되어 왔어요 저거 카이 키타에 있구나 여기있네 인터콤이 잘 안보여가지고 씨 여기있네 당신 뭐요? 어 열어봐 아 제이기 흐흐흐흫 아 발렌타인 데려와야 되는구나 이케 이케 하려면 발렌타인이 필요하네요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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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I've been thinking of dropping it down to just 카이 You know Something more personalable 신스만 들어가 들어갈 수 있게... 그것도 프로토타입... 딱 첫번째 제네레이션들만, 1세대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네 안해 자 가자... 디마한테 먼저 가야죠, 디마 파워버 가서 말하면 큰일납니다 에이벌이 바로 척살당합니다 언제 나가지? 다 왔다... 나가자... 오케이... 자... 디마한테 가볼까... 디마가 그 모든걸 다 계획했어, 왜냐면 원자교 사람들한테 기억을 줘서, 그리고 잠수함도 지원해주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고, 파워버 사람들은 브룩스하고 에이버리를 심어놔서,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물론 디마는... 평화... 평화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죠 저희도 그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 그 기억을 저장고에 넣어놨다면, 그 기억을 저장고에 넣어놨다면... 해킹님 감사합니다 해골하고 주면 되지 그... 하하... 하으... 하 ... 거짓말은 신호자를 Tellur해서 정당했던 경남을 전원을 하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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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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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내 손에 있는 내 손에 있는 기억이 없을 수 없었지만 사람과 죄가 모두 저에게 죽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자, 여기에서 시작할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할 것들이 필요해야 합니다 저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자 맞아 맞아 아카디아를 공격하겠지 아카디아 이후에 우린 전혀 없으면 불가능력이 결국 불가능해지고 모두가 죽을 수 있어 저는... 한 idea 우린 평가에 대한 방법이 있다면 하지만 제가 인간을 그려진 사람에게 숨을 수 있는 것에 숨을 수 있는 것에 자수하세요 파와보에 알릴거야 로봇치구는 책임감이 있네 이게 바로 평화루트인가? 이번엔 평화루트를 해야돼요. 전회할 때 완전히 개 박살을 해가지고 저번에 그런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었어 근데 저는 우리의 여행은 우리의 선택이예요. 제가 그 후에 통합을 필요하게 필요하여 그 후에 그곳에 낙지된 곳에 베이의 옛 침대 센터에 있는 곳에 그곳에 대체할 수 있는 곳이 가능한 곳에 그리고 구조할 수 있는 곳에 너의 작업이 될지 여기다, 그곳에 전환자가 들어가서 침대에 대체할 수 있는 곳에 침대의 침대의 침대가 필요할지 그곳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될지 그곳에 공격하는 곳에 파보드 씬스로 만들고 지가 지배하겠다는 얘기네 이 새끼 이게 무슨 평화여 다 로봇으로 만들어서 다 기계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냐 이게 과연 정의로운 걸까 OK I'll do it any ideas on how I can get them alone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지 despite that in all likelihood Martin is dead but if you somehow uncovered evidence of Martin's imminent return I expect 테크티스 would be interested hearing all you know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죽을 수 있어 한 명만 죽고 평화가 돼 근데 다른 길을 선택하면 다 죽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I'll need raw material but if you have any conversations 진짜 진짜라면 고민이 되겠지 but I've got a small refuge for Martin many years ago many years ago when he needed respite from the family go there and collect any tapes you can find I'll begin work on our replacement and here I want you to have this as well or what you've done for us 아카디아의 방패 와 민첩진흥지구? 이거 뭐야 어깨요? 되게 좋은 거 주네? 평화로 트럴 타니까 뭐 이런 것도 줘? 몸통이구나 아이씨 몸통은 좋은 게 있는데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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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같아요 정말 알고싶어? 간추려서 얘기하기 let me. I'll sum it up I found Dima's earliest memories He's killed before He's manipulating the whole island Damn it. I was hoping I was wrong But.. I just knew there was something Do you know why he did it? 음... 그는 절실했다 의도는 좋았어 아니 그는 절실했다 아케이디아는 이 시간에 잘못된다. 아케이디아는 이 시간에 잘못된다? 이 시간에 도움이 되었나요? 여기 여기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집에 가야 돼, 카수미 전국으로 돌아가야 돼 아, 좀 가라, 가시나야 아, 좀... 여기 여기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이럴 때, 이 시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아... 말은, 바라데이 배에서 보려고 하다던 걸? 다가오는 중, 맞나? 오케이, 고마워,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아주, 조용히 좀 기다려야 해 우리 조용히 하고 사이에서 공부할 거 같아 아, 혹시 아는 건지, 걍 자기가 숨어 아, 뭐 필요해? 어, 흥이 없어 이제 거의 끄트머리입니다 모든 사이드캐 거의 다 해도 그렇게 길진 않구나 한 8시간 분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꽤 다 해도 누카올드는 20시간 분량이라고 하던데 홀로테이프 어디 있습니까? 메아리 호수 제재소에서 아니, RPG 치고는 짧은거지 그래도 큰 DLC인데 20불짜리 DLC인데 우리의 해자 게임 위처 같은 경우는 40시간씩 막 나옵니다 DLC가 배를 부수는 자의 라디오 주파수를 뭔 소리야 이건 또 없던캐가 막 생겨 맞췄는데 왜 어? 소리가? 줄과... 뭐야 이거 소리가 가까워지는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가까워지는 소리가 나는데 아이씨 이거 뭐든지 모르겠다 이거 아이씨 이거 뭐든지 모르겠다 이거 뭐야 뒤에 누가 때리려고 그랬어 방상점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처형 아, 여기서 어떻게 잤지? 아, 이제, 아이들, 텍뉴스가 안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워야 한다고 하려는 것 같다. 그리워야 한다고 하자? 시간이 지내자. 내가 이 논의에 있었을 때. 근데... Andrews은 많은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워야 한다는 것이다. 엉르기, 싫어... 이는 그냥 테크디스에 대해 기억하시더라고요. 디마, 한가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마틴 사재라는 사람이 택투스 전에 모의 사잰가 보네 라고 디마하고 작당을 했구만 초반에 그 중간에 이 마틴 사잰가 끝까지 불쾌한다고? 디마는 아니죠, 디마. 그는 그는 그의 그의 죄송합니다, 마틴. 하지만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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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 더 큰 가능한 것 같아요. 맞다! 이 곳은 그들이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제 사람들은 내 집으로 가진 이 마틴 사잰가 그의 이 마틴 사잰가 그의 이 마틴 사잰가 그리고 그의 이 마틴 사잰가 그의 이 마틴 사잰가 그러면 그의 이 마틴 사잰가 그의 이 마틴 사잰가 그의 이 마틴 사잰가 그래서 마틴도 죽였나? 기네스 자매가 지난밤에 내게 왔다. 기네스가 여기 왔었구나. 원자님이 주신 사명 택투스는 피를 갈망하고 신도도 환호합니다. 도망가자. 난 이거로는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다? 너의 주님은 너의 전국에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도망가자. 너의 전국에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나가라. 나가라. 더 이상 안되겠어. 이쁘게 말하는듯 잘 모르겠지 야, 저 발사키라는게 핵 발사키죠? 저는 저는 못했다고 말했지만 여기 우리 집을 만들었지만 친구들, 가족들 너의 곳에 가진 곳? 정확히, 유클리엘 그는 정말 최선의 정의입니다 그런 선물을 잃어버릴 수 있겠지 다른 사람에게도 더 이상은 하지만, 아무튼 문은 잊지 않았다 그래서, 아듬이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때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린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린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야 이거 이거 왜 죽었지? 전설인데 이건됐고 아카디아로 돌아가자 뭔가 꼬인 소리는 아니고 라디오를 켜놔서 그래요 배에 주파수를 맞추라고 해가지고 켜놨는데 끄면 돼요 어 꺼졌네 아카디아로 돌아가자 갖고 왔어 음 음 음 음 음 음 엄마빨리 익네 역시 컴퓨터 아카디아 엄마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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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Web 조금 더 도와줬죠? 애들이 도와줘서 드디어 마지막 임무 준비됐다 고의사제와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설득하라 뉴클리어스 따봉 따봉이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따봉이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 여길 또 오다니 이 방사능 이 방사능 원님 감사합니다 사제님 디마의 테이프를 보여준다 아니야 먼저 밑밥을 좀 깔고 아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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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